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삼성중공업 되겠구요 코드번호 010240 되겠습니다 오늘 4월 13일 오후 4시 35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0.1%대 빠져서 7610원 기록하고 있거든요 삼성중공업이 외입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참 외입매수액이 점차 증가하다가 물론 이익실현도 하겠지만 흐름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또 똑같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6에서 7년간 적자기조였습니다 뭐가요 조선업이요 한때 전세계를 호령했었죠 한때 전세계를 호령하던 산이 있었는데요 그 산에 호랑이가 아주 한 마리가 쌈을 기가 막히게 잘했던거에요 다 오들오들 떨고 그냥 기세등등하게 영역표시 하면서 다녔는데 아유 저기 중국산에서 넘어온 호랑이도 한 마리 오고 일본에서 넘어온 호랑이도 좀 많이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산 중턱까지 내려오고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마을까지 내려와야 될 판까지 내려왔는데 아우 그냥 사상 최대로 그냥 수주를 하면서 음 좋은 먹잇감 좀 많이 먹고 근육이 좀 많이 근육이 많이 느는가 싶었는데 아직까지도 적작이 좀 심합니다 재무상태에 엉망이에요 지금 그런 사태인데 상태입니다 근데 뭐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거 있죠 해상풍력발전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는 이런 설계 자체를 해외에 맡겨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거든요 뭐 이런 호재도 있고 이제 뭐 친환경 쪽으로 좀 엮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호랑이가 힘을 열려면요 밥 잘 먹고 운동 잘해야 돼요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 기업으로 비교하자면 그건 재무건정성이거든요 재무건정성과 재무 안정성을 높이려면 수주가 늘어나야 합니다 더 많이요 그리고 꾸준히요 그래서 올해 안에 해결될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2,3년 말씀드리는 게 삼성중공업의 변화를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서 느껴보시라는 거죠 2,3년을 하다보면 아 이게 이런 식으로도 성장이 가능하구나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한 번씩 튀면 매도가 가능하시니까요 근데 조선업이 사실 매년 이야기 나와요 적자에서 흑자 모멘텀 근데 이번은 좀 다르거든요 3조 수준은 규모 자체가 좀 달라요 2.8초 정도 되죠 앞으로 뭐 삼성중공업을 꾸준히 제가 살펴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삼성중공업에 좀 거는 기대가 큽니다 대우조선의 양은 사실 조금 미비해요 미비한 이유는 뭐 딴 건 없고 그냥 뭐랄까요 음 수주가 많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웨인 인탈하는 거 보이시죠 뭐 한 번 크게 들어오긴 했는데 사실 대우조선의 양은 크게 수주한 게 없는데 좀 당황스러운 움직임이고 대우조선보다 삼성중공업이 너무 안 올랐어요 너무 안 올랐고 외국인 수매수가 좀 연이어서 이어진다면 저는 주가가 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을 거 같거든요 일단은 8,500원 선까지 봐야겠네요 이거는 8,500원 선 봐야 될 거고 좀 길게 봐야 될 거 같아요 길게 봐야 되는데 최근에 뭐 10% 20% 이렇게 올랐던 거는 중요한 게 아닐 거 같아요 언제든지 꺼질 수 있는 상승폭입니다 너무 편안해 하지 마시고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필요할 거 같고요 지금 이거 주봉이거든요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나와준 거 같긴 해요 나와줄 자리에서 나와준 거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면 참 급등을 하고 있었던지라 추세선 끊기가 애매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어봐도 될 거 같고 이런 식으로 그어봐도 될 거 같은데 이게 수렴을 한다는 뜻은 다시금 힘을 모은다는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때까지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하겠지만 이번에 상승 이후에 조금 빠지고 다시금 상승을 한다면 이 추세가 이렇게 가팔라지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딱 정배열이 돼요 한번 급등이 나아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기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기대 한번 걸어보는 걸로 할게요 뭐 또 다른 수주 공시나 계속해서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차트인 거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중공업의 재료로 말할 거 같으면 없어요 수주밖에 없어요 정말로요 어쨌든 재무개선 흑자전환 이걸 최대 목표로 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중공업이 얼마나 힘을 낼지 또 꾸준히 살펴보면서 다시 조선업의 날개를 펴는 그날까지 저는 이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해보시면 용재난다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보면요 자 AP투자연구소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라이브 되어 있죠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쭉 이렇게 1,2,3,4,5 밑에 있죠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관련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보면요 자 뭐 아침부터 아침 7시네요 아침 7시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미국 중시 다우 나스닥 지수 시황 같은 거 다 설명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물가지수라던가 생산물가지수의 상승률이나 국내증실 흐름과 강세 이런 것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동시효과 상황도 다 말씀을 해 주시고 자 아침 9시가 시작이 되자마자 한세 예스호딩스 그리고 아이진 1차 목표가 손절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다 두 종목 추천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료 추천주 아이지 1차 목표가 아이진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여기 4월 12일 오늘이죠 9월 9시 6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 상승 중 아이진 수익 축하드립니다 까지 말씀 주시고 그리고 한세 예스 24 홀딩스 또 1차 목표가 달성했다는 거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추경매수 또는 많은 돈으로 따라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죠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대의성 단타 그러니까 하루에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거기 때문에 손이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감방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뭐 vip 이벤트도 있네요 음 이런 것도 있고 또 쭉 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지금 시간대별로 꾸준히 다 댓글 남겨 주시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 것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무료 추천 나갔던 거 또 수익 달성했고 상한가를 달성했었네요 저번 주 금요일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관련해서 혹시 내가 무료로 추천 종목 같은 거 좀 받아보고 싶고 무료로 어떤 도움을 좀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김용재 소장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무료 추천 종목 혹은 뭐 이런 vip 프로그램까지 전화해 보시고 또 좋은 조언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